아 아니 그 저기 하나도 안올렸어요 깜빡하고 두개 보내주셨는데 예 저기 블로그도 좀 방문 좀 해주세요 블로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수동 수동도 어렵거든요 죄송합니다 수동 여기 11번 13번 28번 30번 36번 38번 11 13 28 30번 이걸로 해버렸네요 11 13 28 30번 33 36 36 까지 했네요 엄마 엄마야 잠깐만 11 13 28 30 36 까지 해버렸네요 와 아따 이건거 이게 33번 38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제발 요 번호가 로또 747에 박훈님께서 2등을 하셨던 소식을 제가 토요일날 9시 반에 들을 수 있도록 예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 참고 하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또 자신이 공부한 거 하고 좀 이렇게 연구해서 합쳐가지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처음 오신 분들 예 예 어 많은 정보 같습니다 예 예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 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